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역시나 우리의 상식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거지같은 진상 아줌마들이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이게 비록 내 잘못은 맞지만 그래도 무조건 지가 사과를 해야지 하찮은 직원 따위가 너무 건방져요. 아니 손님한테 감히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 원지 건방진 푸드코너 직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CGV로 갔어요. 그렇게 티켓팅을 하고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간단히 식사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푸드코터에 들렀죠. 그리고 키오스크로 소불고기 정식과 부대찌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메뉴 확인을 했더니 주문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주문하려고 했던 건 원래 소불고기 야채 정식인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간 거는 불고기 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잘못됐으니까 좀 바꿔달라 이 말을 제가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웃는 낯으로 거기 직원에게 정식으로 부탁을 했어요. 참고로 이거 주문하고 몇 분 안 지났을 때 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 하는 말이 이미 메뉴 확인도 했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며 그러면서 저를 막 되게 귀찮다는 듯 아니 그냥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가격이 다른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오히려 지가 더 큰소리 치면서 따지더니 짜증이 완전 역력한 표정으로 절대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뭐 지 말은 이미 한참 지났으니까 주문 변경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였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몇 분은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사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은 웃는 낯으로 부탁한 제가 뭐가 됩니까? 얼마나 무한하고 민망했겠냐고요. 여기서 정말로 잘못된 것은 제가 잘못한 주문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이 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요. 한 끼 식사 이거 뭘로 때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만 이 직원이 손님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고 또 빠른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저희도 그냥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직원 덕분에 매우 불쾌하고 그지 같고 특히나 모욕적인 기분으로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영화를 봐야 했고요. 어느 때보다 즐거워야 할 이 시간도 당연히 전부 다 망치게 됐어요. 얘 때문에. 뭐 CGV 발군부나 안내하는 직원분들처럼 그 일선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 아예 그냥 무지하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세워서 마치 동네 구멍가게인 것처럼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격떨어지잖아요. CGV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적인 아니 인간적으로 봐도 기본 소양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여직원 하나로 인해서 CGV 전체 이미지에 정말로 많은 그리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푸드코트 직원이 그 좋은 이미지에 똥칠,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이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불쾌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옛날 말인가 봅니다. 아니 내가 먹는 그 밥값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직원이 손님에게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건방진? 감히? 이런 미친? 너 뭐 되냐? 2번 아니 이 아줌마 이 네 손가락이 실수한 걸 왜 그 푸드코트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냐고 썩은 아줌마 손가락이 실수해가지고 잘못 누른 거 아니냐고 내 댓글 막말로 이게 뭐 대면 주문도 아니고 키오스크 주문인데 뭐? 웃으면서 말하면 뭐 어쩌라고 키오스크로 대갈통을 확 부셔버리고 싶네 3번 야 지가 먹는 밥값으로 먹고 산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다니 진짜 개충격이다. 소름도다. 정말 엄청난 진상력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 저기였으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님 평소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 월급 준다. 이런 소리 해본 적 있죠? 4번 티켓팅을 하고 간단히 식사라도 하려고 푸드코트에서 키오스크로 소불고기 정식과 부대찌개를 주문했지요. 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원한 건 소불고기 야채 정식이었다고? 진짜 미쳤구만 이 아줌마 이러니 키오스크로도 잘못 눌렀을 리 만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남탓하지 말고 그지같아. 5번 저기요 아줌마 혹시 애 있으세요? 제발 없어야 할텐데 6번 그래서 지금 이거 뭔데? 그러니까 네가 뭘 처먹고 싶었는지 직원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니? 도대체 직원이 뭘 사과해야 하는 거요? 뭐 손님이 개떡같아가지고 개똥 취급한 건 미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7번 미친 나는 당연히 직원이 주문 잘못 받아 놓고 지가 더 틱틱거리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키오스크라고? 덜덜덜덜덜 8번 도대체 평소 얼마나 가정교육을 개판으로 받고 또 주변 수준이 바닥이면 본인이 잘했다 여기며 이딴 썩은 그지 발사기 같은 글을 싸지를 수 있는 거냐고 정말 이런 사람들 정상인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거 너무 무섭고 혐오스러워요 본인은 정말 당당하고 아무 잘못 없다 생각하는 게 소름 끼치게 무섭다 이거야 9번 건방진이래 누가 보면 대비마마라도 되는 줄 알겠니 도대체 누가 건방진 건지 모르겠다 님 제정신이세요? 10번 제목부터 뭔가 좀 싸하고 그지 같다 싶더라니 역시나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왜 직원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야 글도 무슨 글에 감성파리만 잔뜩 해놓고 정작 내가 키오스크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원하던 메뉴가 아니라 다른 메뉴로 주문이 들어갔다 이런 팩트는 슬쩍 넘어가려고 하네 이 짧은 글에서 님 성격 그대로 제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11번 내용 중에 웃으면서 부탁 여기서부터 망상인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운영하는 밥집이 아는 이상 인상 쓰는 종업원들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거기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 손님한테 인상을 써? 어림없지 12번 아 진짜 아깝네 저 미친 면상에 침을 퉤 하고 뱉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진상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뒤에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봤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엄청 오래된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쯤에 본 것 같아요 진주에 시장에 가면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메이커 이런 게 아니고 무슨 큰 일종의 신발 마트처럼 매장이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렴한 신발부터 모든 신발 종류가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고요 손님이 늘 북적이고 또 직원들도 한 너대섯 명이 돌아다녀요 계속 신발 찾아달라면 찾아주고 신켜주고 합니다 저도 거기를 늘 이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발이 커가지고 발이 2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발을 살 데가 없어요 거기 가야 있어 그래가지고 늘 거기를 갔죠 그날도 거기를 갔는데 시장 들어갔는데 입구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사장 아저씨하고 여자 직원들 두 명하고 어떤 미친 아줌마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신발을 고르고 있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소리가 너무 크니까 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 내 발이 살이 쪘다고 내 발이 커졌다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아니 저 아줌마 왜 저래요? 라고 신발을 훔치다가 걸렸답니다 가방 안에다가 신발 한 두억 켤레 넣어가지고 나가다가 삐삐삐 하는 검수도 있죠 거기 걸려가지고 열어봅시다 했는데 신발이 나온 거지 신발을 훔치다가 걸린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신발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내 발이 살이 쪘다 이 소리는 왜 하는 걸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랬는데 뭐지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지 모험 싸움하고 서로 밀고 하다가 신발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갔거든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는데 그런 뒤에 직원들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걸 듣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때 기준으로 며칠 전인가 아니면 몇 주 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가 와서 신발을 사갔대요 사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아예 안 신은 새 거라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바꿔주겠는데 그냥 신었던 신발을 들고 온 겁니다 바꿔달라고 바꿔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며칠 사이에 자기 발이 살이 쪘대요 발에 살이 쪄가지고 신발이 작아졌다 이거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 사이에 발이 커졌다 해도 그래 신고 있던 신발을 어떻게 바꿔주냐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인가 와서 신발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훔친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발에 살이 쪘는데 니들이 안 바꿔주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한 거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진상이란 말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냥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저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린 마음이지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랬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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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